뭐야? 벌써 닫아? 어떡해? 손 괜찮아? 사장님은 안 나오셨어? 오늘 일 있으시다고 소영언니가 모시고 갔어. 일찍 들어가래. 내 일당만 날라갔네. 영업 이딴 식으로 해도 되는 거야? 그 손으로 무슨 일을 한다고? 난 얼굴로 일하잖아. 내 별스타보건소님들 못 봤어? 응? 좋아. 오늘 일당 벌게 해줄게. 뭔데? 응. 일일 남신. 일당 줄게. 가자. 뭔데? 짠! 아! 아휴 좋다. 날씨도 좋고 내 남친도 좋고. 근데 넌 내가 왜 좋냐? 응. 눈도 예쁘고 코도 예쁘고 입도 예쁘고 빵댕이는 제일 예쁘고. 그치? 그냥 생긴 거 보고 좋아한 거지? 하긴. 뭘 보고 좋아하겠냐. 졸업도 못하고. 번듯한 자격증도 하나 없고. 돈 많은 우리 아빠도. 이제 나한테 돈 한 푼 안 줄 텐데. 난 너의 그런 모자란 면이 좋아. 그렇다고 대놓고 디스하냐? 그게 얼마나 매력적인데. 너의 그 숭숭난 구멍들은 모성애를 자극하거든. 그래? 티가 나나 보네. 뭐가? 우리 엄마. 일찍 돌아가셨거든. 그래서 나도. 엄마 같은 여자를 좋아하나 봐. 미안. 몰랐어. 그래. 근데 어떡하냐. 네 축은 좋았는데. 난 너한테 모성애를 못 느낀다. 뭐? 내가 너무 귀엽고 예쁘다는 소리지? 그게 다 사랑이야. 이거 사. 자. 아. 으겨도 소용 없어. 포기해. 그럼 넌 어떤 여자한테 모성애를 느끼는데? 나?